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롯데 지주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죠. 주요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이 부진하고 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롯데시주도 장기간 주가 부진 상황이었는데요. 작년이죠. 벌써 2023년도에 롯데쇼핑이 단기순이익단에서 이익 전환을 하고 올해에는 롯데케미칼이 턴어라운드를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 회사인 롯데지주는 이들 주요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브랜드 로열티나 배당 수입 등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화를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롯데 바이오로직스, 롯데 헬스케어를 설립하기도 했고 자회사단에서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탑 인수, 롯데케미칼이 롯데 머트리얼즈 인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본 궤도에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케미컬 쪽에 대한 업황 자체가 조금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점이 조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적 전망,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주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자회사들을 보자면 롯데 쇼핑이 판촉비 축소라든가 또 할인 점과의 통합 매입 효과를 통해서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롯데 케미칼은 일단 4분기는 제품 스프레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안 나오는, 좀 좋고 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난 3분기처럼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성장은 이어가는 모습일 걸로 기대가 됩니다. 24년은 말씀드린 대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NAB 대비 할인율이 40% 중반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주요 지주사들은 여전히 할인율이 60%대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그룹의 롯데 건설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손자 회사가 있고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관련해서 투자 심리는 조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넘어가서 삼성물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력적인 게 자사주 소각 계획에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기대감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삼성물산은 3년 주기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작년 요맘때쯤에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걸 벌써 세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요. 큰 틀은 배당 수입의 60, 7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 이전하고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3.2%, 당시 금액 기준으로는 약 3조 원어치를 앞으로 5년간 소각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2023년도분, 5년이니까 매년 조금씩 소각을 할 텐데 2023년도분 얼만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실적이 확정이 되면 2023년도분 자사주 얼만큼 소각을 할지, 이게 구체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서부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주주 제안을 했다, 소환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미 3개 년짜리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23년도분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구체화하는 정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보유자 사주, 일부 소각 정도의 구체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사실 이 삼성 오너가 2조 원 지분의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한 주가 영향까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이건희 전 회장이 2020년 10월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가 되고 배우자와 삼남매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납부 일정은 2021년 4월부터 해서 매년 4월에 6번에 걸쳐서 내게 되고요. 말씀하신 얼마 전에 처분신탁을 통해서 마련한 금액으로는 돌아오는 4월에 상속세를 낼 거고 이제 앞으로 얼만큼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대략 내년 4월에 2조 원, 내후년 4월에 2조 원 해서 대략 4조 원 정도가 추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처분신탁은 세 차례 있었고 처분신탁으로 한 5조 원 정도를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재용 회장은 처분신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유를 추측해보건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지분이 꽤 많았기 때문에 배당 수입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일가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처분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상속세 납부에 어떤 종목이 매물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이 지분을 모두 처분한 삼성SDS는 사실상 오버행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처분을 통해서 삼성물산 지분은 가족 지분 합계가 31%까지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가족 지분 플러스 계열사 지분 합계가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삼성생명, 약 7% 정도가 처분 신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올해 말, 내년 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실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물산의 4분기 실적. 사실상 이 사업 부분에 저는 건설 부분이 있어서 업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영업이익 성장 지속성을 보였더라고요. 이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성장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이익구조는 말씀하신 건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결로 인식하는 삼성바이올로직스 실적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들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건설은, 이름은 건설이지만 사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공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구조이고요. 바이올로직스는 공장 증설을 계속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업부도 코로나19 시절에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금 레저도 정상화가 됐고 또 패션은 온라인이라든가 요즘 새로운 명품들 강화하는 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상사 부문도 트레이딩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쪽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24년에는 24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이익은 한 10% 가까이 성장한 3조 원 초반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궁금했던 건 건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평택 라인 공사 비중이 컸기 때문에 살짝 또 비껴갈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 고려해서 실적 이야기 나눠봤고요.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요. LX 인터내셔널도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비추셨더라고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직 4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4분기는 딱히 좋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LX 인터내셔널은 이익이 가장 중요한 스윙 팩터가 석탄 가격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탄을 캐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너무 좋았고 2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었는데 다행히 3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산도 계속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작년처럼 재작년 대비 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국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해상 운임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만 영향을 준 걸로 봐도 1분기에는 실적이 LX 판토스를 통해서 물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22년도에 영업이 9,600억 원에서 2023년도에는 아마 4,000억 중반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올해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4분기보다는 1분기에 기대 요소가 많았던 LX 인터내셔널의 실적 이야기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당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23년 말부터 이제 배당 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어떤 위치를 바꿔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정부가 작년부터 배당 제도 개선 구체적으로는 여태까지는 배당 기준이 먼저 있고 배당 금액이 나중에 확정돼서 지급을 했는데 반대로 바꾸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먼저 배당 금액을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배당 기준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배당을 좀 더 많이 지급한다 하면 그 이후에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강제는 아니고 인센티브를 좀 줬습니다. 배당 제도 개선을 적용한 기업은 ESG 평가에 있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줬지만 기업들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투자자들한테는 미리 배당일이 결정되는 종목을 먼저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 기준이 끝나면 배당 기준이 앞으로 올 기업들을 새롭게 사서 교체 매매를 해서 배당을 조금 더 받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올해나 내년까지도 연말에 이런 배당 전략을 추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4월에 있는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는 교체 매매가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배당 제도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주사 투자 전략과 함께 최선호주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주가가 12월에 참 되게 좋았는데 오랜만에 좋았는데 1월에 그거 다 뱉어내거나 또는 더 빠진 종목들도 있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2024년도 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거나 주주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은 기업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K와 삼성물산을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는 비상장 자회사인 SKENS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신규 발전소 가동이라든가 보다 저렴한 LNG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요. 이게 올해에는 온기 반영이 되는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SKENS가 SK한테 배당을 지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SK 현금 흐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매년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모멘텀도 양호하고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 관련해서도 좀 예측 가능한 배당을 항상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주총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좀 더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사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사실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언급했던 기업이 롯데의 지주사였어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주주가치 재고 지속 그리고 신사업 투자라는 부분이 보고서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했던 건 신사업 투자였습니다. 혹시 롯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신사업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크게는 롯데바이올로직스와 롯데헬스케어를 재작년에 설립을 해서 키워오고 있는데요. 바이올로직스가 좀 후발주자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미국 공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한 2, 3년 내에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헬스케어는 아직까지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SK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사업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실적 모멘텀 그리고 주주환원 강화를 겸비한 SK, 삼성, 물산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